길게 써! 진원아닌 진원아닌 부르지 마시고 아 고대드워프 왔습니다 고대드워프 예술가님 바로 그... 그... 어드민 드리고 예술가님 지금 뻠수님도 있어 네 야 뻠수님 야 여자친구 왔다 챙겨 어 뻠수님 여친 챙겨 어 이거 파면 안되는데 아이씨 네 네 변하세요 칼뱀 칼뱀 바로 칼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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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롤이 쟤 아까 그... 내가 상자 그거 뭐 하...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인줄 아... 어 잘하는 사람인줄 알았더니 가서 테러하고 있네 저거 야 두번은 내가 안... 어 안봐줘 두번은 안봐줘 지옥이 너무 좋은데 지옥 가서 발광석해도 돼요? 네 야 뜯어와 발광석만 캐지마 가는데 다 캐야돼 자 지금 자기가 얘기 꺼낸거야 나 지옥 갈래요 가서 가는거 좋아 가도돼 다 캐와 다 뜯어와 내가 갔을때 지옥이 없어야돼 알았지 음식 음식 안먹어도 안죽죠? 네 죽어요 서바이벌이에요 야 사람이 음식을 안먹고 어떻게 살아 아 비가 아우야 비 진짜 많이 내린다 원래 비 내린 날은 작업 안하는데 아이씨 아 도와줘 이거 누가 도와줘봐 빡세 이거 물좀 좀 막고 해야될거 같은데 야 일단 일단 여러분들 그 고대 판나가에 도트인형 20개 했던 예슬림이지 왔어요 야 밥기달려 밥 좀 있으면 빵 넘쳐 빵 좀 넘친다 어? 좀만 참아라 좀 농장댕에 가서 도와주든지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아야 저기할거 아니야 저것도 글자모생이나 본데 근데 뭐 얼마나 오래하실진 몰라요 에이 기술자는 비싸 여러분들 세상은 공돌이를 무시하지만 마인크래프트에서 공돌이가 최고입니다 어? 없어서 못써 없어서 여기서 뭐 변호사 의사 다 필요없어 야 마이크에서 뭐 어? 의학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 죽으면 땡인데 어? 공돌이가 최고야 여기는 야 고대인들 있으니까 여러분들 디자인 조언도 받을 수 있어 어?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왜 했어 이거 여기 이 양반들이 왜 가만히 있어? 죽어서 그런가? 죽어서 그런가? 아 나나나는 힘도 적이고 농장은 다시 개가 나는거야? 농장이 왜 두개지 근데?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? 바꾼거야 다시? 아 알았어 좋았어 좋았다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이게 낫다 원래 제가 웬만하면 어둠이 잘 안주려고 그러는데 어 뭐 저번 작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무 여기 아니다 나무 올바른 곳에 좀 심어주세요 까만히 다이아 지원 받으시나요? 어 일로와봐 윤님 윤제리님 일로와보세요 아이가 같이 해줬던 뭐든 간에 그 재능이 있는 분들은 대우를 받아야됩니다 진호나님 얻으면 드려 얻으면 드려 얻으면 드려 드리샘 윤제리님 어디갔어? 야 야 제리 제리 나무 나무 쪽으로와 나무 윤님 나무 쪽으로와 나무 나무팀 네 많이 캐간다고? 저쪽이구나 일단은 저기 예술가님 그 일단 땅 좀 파세요 에 고대 두어프도 어쩔 수 없어 지금 초창기라 재료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양털 재배도 하고 뭐 그럴거긴 한데 아 나 배고파 아 너 밥이 없어 아 잠깐만 이거 지금 음 고맙습니다 야 우리 책사 있냐 책사? 책사 어딨어 책사? 나 죽는다 책사 책사 어디있어야 돼 책사 어디있냐 책사 책사가 어디있냐 책사 책사 어디있냐 책사 책사가 어디가 있냐 책사 아 책사 있어야 되는데 지..진호나님 난이도 올려주세요 야 왜왜왜왜 난이도 낮춰요 아니 죽어야지 죽 사람 배고프면 죽어야지 왜 어떻게 살아 야 올리세요 올리세요 야 우리 우리 타협 안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타협을 하지 않는다 까막서보다 더 말 안한다 더 물어보지 마 이제 자 광산 광산 잘들어 야 복층구조로 해야돼 복층구조로 아 나 죽는다 어려움 바꿨어 알게 오케이 오케이 창고 앞에 이거 상대 좀 없애달라고? 알았어 알았어 광산 다이아 넣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다이아 이거 누가 챙겨 누가 챙겨 누군가 챙겨 어 이따 봅시다 자 아상은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우리는 배고프 배고픔을 이겨낸다 광산 광산 위치 광산 위치가 잠깐만요 내꺼 그 상자 뿌셔 상자 방 앞에 있는 상자 뿌시대요 야 나무 그렇게 짓지 말라니까 나무는 나무방에다 지으라고 광산 여기 광산 여기 어 좀 엉성하긴 하지만 어 이거 드워프는 아니고 노움 예 노움 작품인데 어 괜찮습니다 이 데미지 들어왔어 이 데미지 어 아 차차차차차차차 야 바깥에 나무 캔다 막사 밖에 나무 캡니다 막사 밖에 나무 캡니다 실시 야 나무 야 어 밖에 깨끗해야돼 야 그리고 여러분들 자 자 여러분들 근데 아사하니까 내가 팁을 주자면 뛰지마 배 꺼져 어 뛰어다니거나 점프하거나 하지마 그러면은 배 잘 안 꺼집니다 버텨 버텨서 캔 다음에 어 아이템 넣어놓고 죽어 다시 사라 좀 이따가 농장 되니까 농장 되면 빵 가져가도 돼 알았지 빵빵 배급소 내가 만들어 줄게 자 개인상자는 지금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상자 지금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상자 모든 물품은 공동이야 공동 자 우리 고난의 행동을 행군을 합시다 어 지금은 힘들지만 야 이거 테러한거냐 이거 이거 농장 이거 테러한거야 야 농장이 두개 두개인거 같던데 가만있어봐 이거 하나 있고 농장이 아까 더 있었는데 뭐야 아까 그 농장이 아닌데 야 농장 합쳐 야 기존 농장 까세요 야 야 야 야 두팀중에 한팀 포기해 야 농장 두개다 두개 허용하지 않는다 한 한 하늘에 두개 태양 있을 수 없다 농장은 한이야 하나야 자 복차한다 농장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농장 하나다 어? 내가 봤을때는 이게 기존 거 부시자 야 기존 거 자 농장 농장팀 여러분 하나입니다 예 합병 하시고 기존에 있는 한 줄짜리 한 줄짜리 까십시다 까자 까고 두 줄 세 줄짜리로 아니 네 줄 네 줄짜리로 업글 가자 자 글로 가면 돼 기존 자리 까세요 기존 자리 까세요 까자 기존 자리 까자 빨리 까자 빨리 까자 내가 도와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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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철거하자 아깝지마 철거합시다 야 씨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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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겨 씨앗 챙겨 씨앗 챙겨 씨앗 챙겨 나 힘들다 여러분들 말 좀 잘 따라줘 그래야 여러분들 제가 기회를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에? 수수수수 야 부지는 아 그래그래그래 그래그래 수수수 수수수 수수밭 수수밭 수수밭해 수수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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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농장팀 오야지 두 명 뽑는다 기존 농장 에 있던 한 분하고 신농장 한 분하고 예 야 공화정이다 공화정이야 공화정이야 오야지 아 저기 대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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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르님 도르님 어디 어디야 신공 신농장 신농장 갱님은 어 오케이 도르 양갱 야 둘 둘 중에 하나 구공장 있어? 야 구공장 한 명 있어야 돼 야 올바르게 가야 된다 나 내가 인사관리는 확실해야 한다 구공장? 오케이 오케이 두 명 해 그럼 자 두 명 해 오케이 자 여러분 오해 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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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 책임자 책임자를 제가 다 배정을 해드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얘기해 어 얘기해 야 우리 저기 저기 섬 좀 더 늘리자 넓긴 넓은데 여기 땅이 보인다 사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249명이야? 음 그렇구만 여러분 우측 하단에 우측 하단에 서버 보이시죠? 여러분 들어오시면 하실 수 있어요 대체 오더만 좀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더만 아 파고 있구나 내가 아이디 기억해놓는다 유니즈하는 어비셜캔님하고 CS 야 그로비 또 다음에 부산 모레인님하고 부산 모레인 그 다음에 8888 그 다음에 LEWP LEWP LEWPLAY 그 다음에 논센스 오케이 그 다음에 스페이스 PG 한 팀 야 여기 그 섬 깎는 분들 내 앞으로 뭐 어비셜캣 유니즈 뭐 LEWP 등등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자 야 기다려 멈춰 멈춰 일로와 일로와 야 빅맥 일로와 일로와 따라와 따라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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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블럭 세워놨다 야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자 여기 팀 일로와 자 여러분들은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같이 다녀 그룹이야 알았죠 지방 호족이다 호족 호족장 누구 할래 호족장 이분 왜 근데 마 저기 스킨 되냐 모레인님이 호족장 부 호족장 부 호족장은 어 어 어비셜캣 자 드렸습니다 스빈다 네 한 그룹이다 자 오케이 나중에 다시 옴 자 힘내 잘하고 있어 저 저 저 원래 묵묵히 일하는게 제일 무서운거야 진짜 묵묵히 일하는게 까마 이 섬엔 동물이 없다 야 동물 수입팀 나중에 내가 만든다 기다려 기다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동물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어 양 소 돼지 허락되지 않았어 나중에 이제 그 목줄로 매가지고 데려오자고 응 동물 수입팀 제일 힘들어 아 동물 찾으러 와 있어 천천히 한 명씩 데려와 아까 근데 근데 닭 한 마리 있었는데 아까 음 닭 한 마리 있었는데 몇 년 몇 년 몇 년 많이 하니까 너무 재밌어? 지금은 재밌겠죠 상자 좋아요 상자방 상자방 위에는 상자 그림 있습니다 모든 물품은 상자방에 상자방 통해서 이용해 주시구요 상자방 도트 상자 그림 좀 올라가고 있어요 재밌을 때 즐겨둬 음 즐겨둬 자 아이템 제발 부탁하는데 야 한국사람들이 한국인인데 어? 한국인인데 한국말 못 알아들면 안되잖아 상자에 분명히 표시판 붙어있습니다 잘못 넣으면은 알아서 해? 에? 야 광산 뭐야 이거 야 이 광산 뭐야 야 이거 광산 폐쇄한다 폐쇄된 광산은 내가 광산 이거 저기 해놓으니까 그런줄 알아 알았죠? 기존 광산 이용하세요 내가 분명히 광산 정해줬다 올라와 빨리 나와 나와 빨리 야 광산 빨리 나와 여기 아 여기 막아 여기 막아 어디 함부로 응? 태굴거는 아무나 안아주는게 아니야 야 여기 여기 막아 이 광산 안쓴다 말했다 지하 밑에 있다고? 올라올때 파고 다시 막아나 야 내가 분명히 광산 만들지 말라 그랬다 토달지마 자 두번 얘기 안한다 자 반항하지마 반항하지마 기분 나빠도 어쩔수없어 광산은 하나다 거기서 거기서 넓히면 되잖아 거기로 간 다음에 옆으로 파 왜 따로 팔라 그래 자꾸 다른 사람에게 혼돈을 주지마 새로 와가지고 괜히 거기 광산인줄 알고 들어갈거 아니야 자 광산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광산 하나입니다 반항은 허락하지 않는다 어? 여러분들 이거 지금 불편해서 참아야돼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걸러낼거야 이렇게 해서 걸러내고 뭐 그게 싫은 사람들은 다른 서버가서 하면 되잖아 이 서버는 이거 역할로 만들어진거야 알았죠? 이 프로젝트 지원 지금 제대로 가야된단 말이야 아니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다른 대륙으로 가면 돼 응? 다른 대륙으로 가서 어 파시면 됩니다 야 광산팀 광산팀 옆에 좀 틀이 마음에 안들어 옆에 좀 까 어 옆에 좀 까요 옆에 좀 까 오케이 자 여러분 좀 약간 지시를 좀 따라주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됩니다 그런 까니발 호흡 서버같은 작품이 나오려면 여러분들 약간 고통을 감내해야돼 야 아무것도 안하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런거 배내요 무조건 진호다님 에 뭐 작은 정도면 에 진호다님이 하셔도 될 듯 까니발으로 두 대 만드는 거냐고? 창고방 나무 기둥 철거 하려고 올라가는데 밴 당했어요 기다 진호다님 한 분이 창고방에 나무 기둥 철거 하려고 올라가다가 밴 당했답니다 아이디 뭐야 아이디 뭐야 네 그분 네 롤백점 네 아 씨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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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씨앗 뭐야 야 스페로우 스페로우 이거 씨앗 좀 씨앗 배달 좀 야 뭐 나한테 왜 줘 이거를 나 회로 안 할 건데 아 이제 봤어 이제 봤어 나 바빠 지금 말 안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야 250명인데 솔직히 한 명만 말 안 들어도 이거 진짜 힘들어 진호다님 그거 잘 구분해야돼 그게 내가 철거하려고 보낼 수도 있어가지고 네 아 좋다 좋다 저거 저 섬도 좀 깎긴 깎아야 되는데 사실 뭐 자연 짐으로 다 깎을 다 깎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몇 개는 놔둬도 될 것 같애 여러분들 자 없어졌죠? 하하하 이겁니다 이거 음 현재 서버 인원 264명입니다 어 그렇다고 합니다 어 차단 풀렸어 야 밴 당한 부신 분 차단 풀렸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고요 밴 당하시면은 어 채팅창에 좀 쓰시면 돼요 채팅창에 쓰시면 되고 제가 아 내가 내가 늦게 볼 수도 있어 근데 예 여러분들 뱀이 솔직히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의 그 그 어떤 뭐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약간 이해 좀 해줘 바다 진전 찾았다고 네 알았어요 지금인데 갈 데가 아니야 바다 진전 쉽지가 않아 스펀지 있지 근데 거기 쓰읍 스펀지 있는데 혼자 어떻게 아둥바둥 해봐 에 아둥바둥 해봐 디케이 레이님 들어오셨네 디케이 레이님 대대급 우린 4단급으로 간다 4단급으로 창고에 석탄이 없어서 횃불을 못 달아요 창고 지원 좀 해야겠다 야 지하팀 우리 광산팀 광산팀 좀 이쁘게 좀 해봐 어? 광산 이쁘지가 않잖아 아우 저거 어디까지 판거야 아우 야 왜 햇빛이 나와 광산팀 광산팀 지하 좀 이쁘게 좀 해봐 이쁘게 좀 해봐 이쁘게 좀 해봐 옆에가 지금 이렇게 두드러지지나 이런 거 귀찮아서 안 캐면 평생 안 캐게 된다 지금부터 캐야돼 알았죠? 아우 저기 햇빛이 나와 광산에서 햇빛이 나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노동하는 건 내가 다 가서 볼 테니까 야 디바인 디바인 나레님 디바인 나레님 디바인 나레님 저기 뭐 말씀 좀 해보세요 지하님 부른다 음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? 오렌지님 이거 개인화로 이거 안 돼 오렌지님 개인화로 안 돼 음 음 음 아옹 음 그래 잠깐 굶고 다시 캐어나 캐가 다시 캐나야돼 나중에 개인화로 덩그러니 있는 거 있으면은 배난다요? 에에에에의 되돼돼 돼 아 그아 넘어가 좀 좀 아 저거 빼야되는데 저거 아이 참 흉하네 저거 저기 로디님 그거 정리가 좀 잘 안될 수 있어요 예 야 레드스톤 어디냐 레드스톤 이게 근데 지금 산자빵이 임시라서 좀 별로긴 하다 약간 나중에 좀 더 이쁘게 해야겠다 야 광산아이템은 어디다 넣는거야 몬스터재료 야 어디야 이거 레드스톤 조약돌 흑 흑 흑흑 광명으로 딱 흑은 이쪽으로 아뇨 아뇨 떼다 넣어놔 로디님 여기 쳐가서 넣어놨다 아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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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무데 넣어놓으면 알았어 알았어 응 야 내가 아사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사 안하는거 이상하잖아 그쵸? 야 이거 뭐야 야 수수팀 수수밭 수수밭 아 근데 수수밭이 이게 지금 약간 도쇄 될거 같은데 농장팀 농장 다 되면 그 수수밭 좀 다시 리커버리 하세요 다시 복구하세요 복구 농장 농장 너무 큰거 아니냐 근데? 야 좋았어 오하열 야 저기 끝에 야 끝에 삐뚤어졌어 야 농장 어이 야 여기 끝에 저 삐뚤어졌어 저기 어? 끝에 두개 삐뚤어졌다 어허아 삐뚤어졌어 저거 뭐야 끝에 자 오하열 잘 맞춰 나 다음에 다시 온다 음? 암튼 농장은 최대한 고효율로 하세요 야 트러블 내지 말자 아 트러블 내지 말지 맙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옆에 마음 맞는다 싶으면은 좀 잘 같이해 왜 혼자 하지? 혼자 하지 말고 음 야 광산팀 하고 있냐? 나 이제 검사한다 나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 얘기한지 지금 한 10분 지났죠? 옆에 옆에 그 찌끄러기 까져 있어야 된다 간다 광산팀 나 과.. 나 들어간다 광산팀 나 들어간다 10초 좀 시간을 줄게 음 유예기간을 줄게 아직이라고? 아 용암터에서 난리 났어? 빨리 메꿔 내려간다 나 내려간다 흠흠 어디 이 부대는 좀 잘하고 있나 볼까 아 방금 터졌어? 방금 터진거 내가 인정한다 광산팀 내려간다 광산팀 야 야 야 야 왼쪽은 깠네 그래도 좋아서 야 광산팀 광산팀이 집 어디야? 광산팀 어디서 살아요 지금? 광산에서 살잖아 자기 집 이런 사람이 어딨어 어? 앞에 베드랑 메꿔 이거 암 이거 좀 지저분하다 음 한 칸 올려 여기 기본적으로 가는 길은 좀 깨끗해야 될 거 아냐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뭐 테러 맞았어? 건포더 핀거 같잖아 바닥에 알았죠? 미싱좀 해놔 미싱좀 흠 야 나무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나무는 따로 있다고 거기 가서 일하라고 야 나무 배난다 나무 나무 룸이 따로 있잖아 야 제발 좀 좀 좀 좀 아니 나무 캐는 데가 있는데 왜 자꾸 저기다 하는 거야 어? 나무팀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열심히 저기 하고 있는데 뭐 최초의 나무라니 뭔소리 얘기해 나무 나무 저기 양을 좀 늘려야겠어 어? 그치? 야 우리 희망이냐? 야 우리 희망이냐 이거? 닭 두 마리에 양 하나? 양은 또 한 마리네 또 두 마리도 아니고 또 어떻게 구해왔네 또 저거를 아 우리 희망 스폰지원 야 이거 지금 통지를 계속 해줘야돼 내가 말을 쉬면 안돼 왜냐면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지정해놓은 자리 다른 곳에다가 생산기만 만들지 마세요